네 천하케일 특집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사실 현재로서는 다시 또 끝을 알 수 없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달러온 한율은 연일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원화에 도드라진 약세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또 어제 나왔던 미국과 중국의 실물 지표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요. 사실 내년이라고 특별히 달라질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은 사실 개별 모멘텀을 보고 오르는 것들이 있긴 하죠. 신고가 되는 종목도 많고요. 다만 여권을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인식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주요 변수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경제안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 모시고 이 시간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미중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마무리되나 싶더니 사실 또 트럼프의 트윗이 아주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마무려서 끝을 알 수 없는 양상 일단 양측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듯한 이전의 기억을 떠올리게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뒀어요. 양측 모두 다 때문에 그 안에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G10회담에서 만날 거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기대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장세가 일희일비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때그때 뉴스에 따라서 장이 이제 많이 출렁이는데 그러는 동안에 최근에 확인한 것은 그렇습니다. 미국 또는 트럼프의 강경함 역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내에서 우려는 조금 있을지언정 산업계의 우려는 있을지언정 정치적으로 사실 딴 목소리가 거의 없다.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경제의 구도에서 중국이 기본적으로 많은 일방적으로 많은 혜택 혹은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의 생각 이것은 꽤 광범위하고 강한 것이다. 트럼프는 거기에 힘을 얻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건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부가 고율의 관세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선 너머로 가고 있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까지 있고 그 과정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어제 오늘 장이 안도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똑같이 나오는 소식이 그런 것입니다. 또 있죠. 미국이 유럽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부가를 좀 미루겠다라는 것. 그런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적국, 적대 국가가 만들어내는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게 되겠다. 화웨이의 미국에서의 사업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관세분쟁이 타결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도 있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 그리고자 하는 어떤 세계 경제 산업의 어떤 구도 모습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숨 돌리는 어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체로 우리한테 좀 한국 경제 위험 요소로 좀 다가오는 것인가 계속 그런 스탠스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게요.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도 사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고유관세 매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연히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뭐 쉽게 해결될 일은 사실은 아니지 않는가 시장은 이제 기대 섞인 시각으로 타결되지 않겠는가 이 시점을 계속해서 이현시켜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익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번 주 초에 국내 한 언론사에서 이제 포럼 같은 거에서 이렇게 외국에 지금 보니까 폴라이언 전 공화당 하원의장 뭐 이런 사람들 왔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폴러머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치나 체제 시장 경제의 원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 페널티를 부과하고 이런 것도 당연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 것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절대선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이제 3,250억 달러 나머지 수입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입장 되는가라는 걱정도 하게 돼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게 되면 우리로서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품목 그림 한번 보실까요? 휴대폰과 스마트폰 많을 거고요. 노트북, 장난감, 비디오 게임, 콘솔, TV.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전기전자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중국이 일정 부분 경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중국의 핵심 부품이나 장비를 수출해서 현지에서 조립, 가공해서 미국이나 유럽 시장으로 뿌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수출 품목하고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이걸 수출입 통계, 산업 연관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관관계 피해가 어느 정도 될까 저희가 분석을 해보는데 약간 좀 말씀드리기 좀 머쓱한 부분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수출에서 빚어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 이런 것들은 좀 작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추가 3,250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 대체로 글로벌 주요 기관들,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GDP를 대체로 0.4%, 0.5%포인트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그거에 한 5분의 1 정도 0.1%포인트 정도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이지 않을까 애개하실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 0.1%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작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기가 그래도 2분기, 3분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졌던 전제, 기대요인이 분쟁의 타결이었는데 이게 어려워진다라는 점에서는 소비심리라든지 또 부품, 소재, 장비 관련된 투자, 발주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미뤄진다라는 부분 이런 측면에서 2차적인 피해, 간접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아쉬운 게 요즘의 상황이니만큼 사실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일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심리가 위축되는 것도 큰 영향일 거고요. 작은 범위 안에서 그 안에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율 움직임을 이야기해 볼게요. 대회 분위기 맞물린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죠. 변동폭이 너무 커졌습니다. 1,145원, 1,150원 이 박스의 상단 뚫고 나서 달러온 한 1,190원까지 바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원화의 약세가 다른 신흥국 대비 보더라도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좀 걱정스러운데요. 사실 단기로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길어질 경우에 영향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국가 안의 게임이기도 하고 또 정책과 시장과의 게임이기도 하니까 계속 그 작용과 반작용을 주고받는데 그렇다면 어떤 날은 좋은 날, 어떤 날은 안 좋은 날. 그런데 원화는 비교적 일관되게 약세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야 할 날에 그렇게 많이 반등하지 못하고 악재가 터지거나 악재가 바로 전날 그 불안한 것을 감지한 어떤 외환시장의 빠른 흐름은 비교적 크게 나타나죠. 말씀하신 신흥국 통화 가운데서 최근에 가장 불안한 나라는 터키, 아르헨티나인데 그 다음으로 원화가 많이 밀리고 있죠. 그리고 이미 많이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골드만삭스가 3대 쇼통화, 대만 달러, 한국의 원, 호주 달러 이렇게 세 개 꼽았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무역 분쟁의 피해를 크게 입는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수출로 성장도 많이 하고 또 경상수지, 무역수지 같은 부분이 좀 흑자 기조였는데 그것이 추세적으로 약화되는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그 파장 우리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마이너스 0.3% 전분기 대비 성적표 받은 것의 파장 연파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무역 분쟁의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의 영향도 받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성 또 그에 따라서 원화가 가치는 매력도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재평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가장 큰 것은 어쨌든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 또 무역수지 흑자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 지금 일각에서 4월 무역수지 적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재평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것이 금방 내려갈 환율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비교적 오랜 기간 1,100원대 초중반에서 이렇게 많이 등락을 했었는데 이것이 일단은 1,100원대 중반 혹은 후반에서 당분간은 등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그러고 나면 2분기, 3분기 GDP 우리나라 GDP나 산업생산 나오는 거 수출 나오는 거 보면서 좀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괜찮아지는 것을 보면서 좀 소폭이나마 다시 원달러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일 것 같고 다만 그런 거 우리 생각합니다. 원달러가 올라가니까 수출 좋은 것 아니냐 그런 부분 효과도 과거보다 우리가 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글로벌 생산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출 품목이 포트폴리오가 엄청 다변화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전기전자 제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더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시장을 좀 많이 석권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싸다고 해서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출 신장 효과 같은 부분은 과거보다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원화 약세의 좀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 데 다른 영향도 있겠으나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원화의 약세가 이를 연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원화 가치가 좀 강세로 돌아서려면 성장률이 돌아서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LG경제연구원에서는 지난 9월 시점에서 예측했던 올해 성장 전망이었던 2.5%를 지난 4월 21일자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0.2%포인트 낮췄더라고요. 2.3% 이 조정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반도체 경기 둔화. 이거는 엇갈립니다. 그렇죠? 반도체 경기 별로 둔화 안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둔화될 것이다라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연구원은 대체로 둔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림 보시면 그렇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약해질 것이다. 클라우드 빅포 설비 투자 키펙스 증가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뭐 이것이 명확한 전망치라기보다는 일단은 4대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아마존, MS, 구글, IBM의 IR 리포트에서 일단 추적 이거 투자 계획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7년, 18년 계속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대만큼의 성장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9%도 사실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전년도, 그 전년도 대비로 보면 많이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클라우드 이거 일종의 중복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중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 어떤 승부 이런 것들이 조금 도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국내에도 보시면 대부분 다 O2O들이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죠. 전자상거래를 더 많이 스마트화하는 데 성공한 그런 기업들인데 그들끼리의 어떤 또 경쟁이라는 측면이 조금 간과되고 있는 것 아닌가 다가올 시간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점점 좀 말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조금 더 장기적입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붐 이런 것들은 좀 2017, 18년에 비해서는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이것이 반도체 수출 물량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이제 영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좀 아쉽죠. 재정 2분기부터 푸시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2분기에는 지금 추경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성장률 반등은 기술적으로는 2분기에 전분기 대비 플러스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반등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반등인 것이고 의미 있는 경기 흐르면 결국 3분기, 4분기를 좀 미뤄지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의 안정, 하락 안정 이런 것들도 그거에 맞춰서 갈 것이고요. 근데 또 보면 이게 재정 확대 이런 부분도 내용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 이런 거 그런 게 그래도 승수 효과가 큰데 그런 것보다는 이전 지출 성격에 그런 것들이 많죠.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확산되는 효과도 과거보다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 국내 부동산 경기 계속 좀 부진한 거 이런 것들이 경기 부진,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장 정책의 원인이기도 하죠. 일단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재정 효과도 사실은 좀 이연되고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 하향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재정 정책 이야기했습니다만 통화 정책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 중에 한 명이죠. 조동철 위원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플레를 걱정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읽히기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보일 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동철 위원께서는 금통위원에서 비둘기파로 불교가 되는 분이시니까요. 간단히 도식화 한다면 디플레 저물가 경기 부진 장기화 위험 있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통위가 움직이려면 조건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물가 그것이 또 상당 기간 이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커져야 되는데 한국은행 대체로 좀 부인하는 쪽이고요. 최근에 상황도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했죠. 수입불가 올라갑니다. 국제유가도 최근에 좀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4월 소비자 물가 나오고 5월 이렇게 가면서는 그런 논란 자체는 약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좀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데 일본식 과거 대공황식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가니까 금통이 대체로 신중하고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저도 놀랄 정도인데 정말 한 목소리로 재정의 역할 더 많아야 된다. 재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만 보면 아름다운 얘기지만 그 얘기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많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내년도 총선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과 발맞춰서 재정이 추가적으로 더 편성이 된다라든지 내년도 예산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장률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만히 보수적으로 머무르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벌써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물가도 그렇게까지 낮은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요. 또 물가 인상 요인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워낙 보수적인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의 성향을 감안했을 때 좀 빠른 이야기가 아닌가 오히려 그보다는 재정 확대 쪽으로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LG 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